Q. 자켓 촬영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솔로 앨범 자켓 촬영 현장입니다.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첫 솔로 앨범인 만큼 긴장도 많이 되고 그리고 고민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되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오늘 자켓 촬영 현장 재밌게 재밌게 봐주시고요. 저는 오늘 열심히 열리라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도 화이팅 안녕! 이번에는 약간 색감이 들어가고 그리고 힙스무인 것 같아요. 힙스무? 표현 좋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 보여드리고 내가 표현하고 싶어요 표현하는 거 그게 저만의 그런 축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부담사리지만 팬 여러분들이 해줬어요. 감사합니다. 되게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컨셉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미지나 아니면 컬러적인 부분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시는 그 힙스무 이번 앨범을 통해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 시обр담씨의 제이어스 색깔도 예쁘고 의상도 예쁘고 완전 귀여운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악동꾸러기 그런 느낌을 많이 표현하려고 했고 제이어스 이번 곡 엄청 잘 나온 것 같아요 색감도 예쁘고 안 해본 그런 화장 그런 느낌? 인 것 같아가지고 되게 색깔 났고 무엇보다 이제 팬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새로 접하실 수 있는 그런 사진이 많을 것 같아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하이 뭐야? 하이 어디 왔어? 소영이 시계 너가 뭐라 했지? 시계 진우가 뭐라 했네 어 맞지? 내가 왔어요 진우가 뭐라 했지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아 진짜요?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귀엽다 자 그럼 다 다르게 안 보여 머리색 예쁘다 그렇지 오늘 아침 어제보다 이쁘도 안 돼? 아침에 날씨 했어 또 냈어 이제 진짜 보라색 같다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지 대박 뭐야 너무 촬영 분위기잖아 나 촬영 때문에 온 것 같잖아요 아 정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한승우 한승우 군의 네 자켓 촬영해 온 승진입니다 후배 아닌가요? 이러면은 데뷔인가요? 네 오늘 데뷔 아니에요? 아직 데뷔 안 했어요 후배네요 아니 연습생이네 그러네 오늘 대표해서 승진이가 와줬는데 항상 응원을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앨범 준비할 때도 고맙 많이 해줘서 흉도 많이 나고 고마운 마음이 제일 크죠 일단 오늘 와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뭐 이제 솔로 데뷔한다고 후배라고 하더라고요 네 선배님한테 부끄럽지 않은 후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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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저는 화보 두 번 같이 했던 분이시거든요. 제가 꼭 하고 싶다고 회사에 얘기했는데 이렇게 또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게 되었네요. 역시 저의 선택이 올바랐던 것 같아요. 오실게. 카메라 한 번만 봐주세요. 아 네 그러고 있으세요. 자 카메라 한 번만 볼게요. 네 자 카메라 한 번만 내려볼게요. 오케이 좋아요. 페인의 배달을 입금해주세요. 사진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잘 찍는 것 같습니다. 완전 잘 찍었다. 이거 완전 잘 찍었다. 팬들이 많이 좋아해. 이거 예뻐. 그치. 몇 개 더 있어요 형. 야 사진 잘 찍는. 볼 게 많다. 아 뭐야 이거 봐. 그래 왜 동전이야 지금. 왜 참는 것도. 아 진짜 잘 찍는 듯. 나는 혹시 파이팅을 해 주셨는지요. 나 쓸지. 암튼. 그치.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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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셨습니다. 네, 저의 첫 번째 솔로 앨범 자켓이 끝났습니다. 이제 작가님에게 아주 예쁘게 마무리를 해달라고 들어야겠네요. 오늘 너무 재밌고 그리고 좀 다양한 그런 촬영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역시 제가 평소에 좀 같이 작업하고 싶었던 작가님이었는데 같이 하기로 해서 너무 영광이었고 오늘 모두 모두 다 고생하셨고 저의 솔로 앨범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예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의 솔로 앨범 자켓이 끝났습니다. 저의 솔로 앨범 자켓이 끝났습니다. 저의 솔로 앨범 자켓이 끝났습니다.